안녕하십니까. 기타리스트 윤두병입니다. 오늘 일렉트릭 기타 기초반 첫 레슨 시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주자주 오늘 첫날이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앞으로는 자주자주 짤막하게 연습할 수 있는 영상들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타겟은 기타라는 악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잡았구요. 일단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기초과정, 중급과정, 고급과정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많은 성원 부탁드리구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구요. 일렉 기타를 처음 구비를 하셨거나 집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 물론 기타는 왼손의 핑거링과 오른손의 리듬이죠. 근데 왼손도 물론 오른손과 같이 타이밍이 맞아서 연주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기초 때는 처음 때는 이 리듬을 잘 따라오시는 게 더 중요해요. 사실 왼손은 물론 오른손은 마찬가지지만 연습으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겠지만 타격을 해서 소리가 나아야 되잖아요. 훙짝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런 코드를 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렉 기타의 어떤 솔로윙을 기본으로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물론 어떤 코드웍도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은 첫 시작은 피킹. 다시 피킹이 중요합니다. 이 피킹 잡는 법은 보시면 되겠지만 이 꼭지점이 이렇게 엄지 라인과 엄지 라인의 꼭지가 이렇게 직각선에 오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피크가 조금 이렇게 된다거나 조금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보시면 압니다. 왜냐하면 피크가 연주를 하면 돌아가요. 계속 오래 연주를 하면 피크가 돌아가서 계속 다시 잡게 됩니다. 굉장히 이게 안 좋거든요. 딱 이렇게 잡을 수 있게 그래서 내려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. 풀 스트로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원리인데 막 연주하다 보면 이게 피크가 돌아가거든요. 안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왼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왼손은 그냥 소리 안 나게 잡아주시고 오른손만 가지고 자 여기 부분을 여기 기타의 브릿지 있는 데 있죠. 여기 부분에 손을 좀 대시고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뛰면은 소리가 나죠.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뮤트 된 소리라고 하죠. 자 이렇게 내려 쳐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 자 한 줄씩 연습할 거예요. 한 줄씩 아래로 치는 거 다운 피킹이라고 그러죠. 다운 피킹 위로 치는 거 업 피킹이라고 그래요. 처음에는 사실 이것도 힘들어요. 일정하게 칠 수 있는 거 일정하게 한 줄만 치는 거죠. 한 줄만 다른 줄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 1번 줄 자 이거를 앞면을 좀 가까이서 보시면 한번 더 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자 어떠세요? 잘 되시나요? 자 한 줄씩 하게 되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좀 빨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건 메트로념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자 보세요. 좀 빨리들이면 아랫줄 자 보시면 제가 첫 박에 조금 강세를 주죠. 하나 둘 셋 넷 할 때 첫 박에 하나 둘 셋 넷 강량량량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강세가 없으면 이런 느낌이 되죠 그냥 뚱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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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첫 박에 강세를 주면 오른손에 강세를 조금 눌러서 치는 거죠 그죠?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강량량량 강량량량 자 이렇게 됩니다. 이거가 사실 기타를 처음 잡으시는 분들은 뭐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아 물론 뭐 기타를 이제 잡아보셨던 분들은 뭐 굉장히 쉬운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연습할 거시기도 아니지만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줄 하나하나 하시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줄을 하다가 아랫줄을 건드리거든요 막 이렇게 돼요. 예 그러니까 한 줄만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씩 협박에 강세를 주시고 자 이 부분을 여기 기타 브릿지라고 하는데 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잘 안 보이시겠다 자 브릿지가 있죠? 기타마다 좀 브릿지 모양이 다 다르긴 한데요 딱 요정도 되겠네요 요정도 그죠? 요정도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쪽에 갖다 대주는 거죠 일단 요것도 좀 감이 있어야 되죠? 앞쪽에다 대면 소리가 먹구요 너무 뒤에다 대면 소리가 다 나죠? 조금 이렇게 그쵸? 이 울림이 좀 날 정도면 돼요 자 이래서 다운만 하면 이렇게 되구요 그쵸? 이렇게 되는 거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5번줄 4번줄 자 이게 막 나중에 막 빨리 하잖아요 그럼 막 힘 이상하게 잡으면 피크하게 돌아가요 놓치고 그 감도 좀 익히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잡으실 필요는 없구요 지긋이 잡는데 일단 타점이 정확하게 꼭지점이 아래위로 하게 되고 살짝 피크를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뉘어 주셔서 치셔도 돼요 네 일단은 뭐 오른손 피킹을 오늘 처음 했는데요 근데 사실 뭐 알아야 될게 너무 많긴 해요 사실 뭐 일단 기초적인 화성악도 아셔야 되고 기타 지판에 대한 음제도 아셔야 되고 일단 왼손에 대한 어떤 신경을 좀 분리할 수 있는 연습 방법 방법들도 좀 아셔야 되고 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 일단 오늘은 이 피킹 연습만 아 예를 들면 제가 메트로노만 한번 틀어 볼게요 요게 지금 60bpm 인데 요소리를 다 듣고 해보시면 3 4 자 이거는 그냥 거의 두 번씩 치는 거죠 함박에 함박에 아랫줄 아랫줄 다른 줄 건들지 말고 그 치는 줄만 소리가 나야되요 익숙해지시면 좀 빨라지겠죠 요바게 요게 이렇게 되겠죠 뭐 먹기 중 2 우 2 3 2 2 5 뭐 6번 줄 몇 번씩 치고 5번 줄 몇 번씩 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그냥 러프하게 편하게 그냥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요 자 여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피크를 잘 잡고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꼭지점이 나오게끔 잡으시고 계속 이렇게 피크를 칠 때 피크가 안 돌아가야 되요 계속 피크를 새로 잡으시면은 잘못 잡으시는 거에요 피크가 안 돌아가야 되고 한 줄씩만 한 줄씩만 다운업 피킹으로 한 줄씩만 다운업 피킹으로 계속 쳐보는 거에요 이렇게 다른 줄 안 건드리게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웬만하면 박자를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박에 강세를 둬서 자 이런 식으로 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왼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원만 주시구요 이런 소리가 나도 상관없어요 이런 소리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뛰미로 소리가 나겠죠 오늘 중요한 건 오른손만 오른손만 다운업만 계속 하는 거에요 다운업만 다운업 피킹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줄이 바뀌어 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뭔가 좀 일정하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빨라지면 이렇게 되겠죠 척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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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좀 감각을 좀 뭐 찾으시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뭔가 디테일한 음악적인 어떤 뭔가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기타랑 좀 친해지는 거죠 네 오른손이 귤하고 좀 친해지는 과정인데요 일렉기타 특유의 나중에 디테일한 연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의 어떤 줄이 어디 6번 줄 5번 줄 3번 줄 막 이게 어디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좀 감각적으로 좀 와야 되거든요 오른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줄만 깔끔하게 칠 수 있는 뭐 그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 15분씩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recent 해체부터 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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